다음 달부터 대형 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, 이른바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. 그런데 전북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곳만 신청했습니다.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교육부가 대형 사립유치원에 이른바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용 회계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.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게 기재 항목을 12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체계를 간소화했습니다. 도입은 징수와 수납 처리를 함으로써 이력이 보존되고 관리되게 될 것입니다. 현재 전북에서 원생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모두 13곳. 그런데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. 대다수 유치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는 공식 답변을 피했습니다. 제가 두 번이나 메모를 요청했는데 통화 요청하는 내용이 메모가 전달이 됐나요? 네, 근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전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별다른 강제 이행 방안이 없다 보니 정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정원 감축 등 지원을 축소할 방침입니다. 유아교육법 시행장을 통해서 개정 안을 냈는데 언어들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설득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. 한유총은 정부 방침에 대한 헌법 소원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에듀파인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.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